아κ! 없잖아~! 왜 처음부터 이런다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바로 중국 간식, 중국 음식 먹방이었거든요. 양옆에 저희 직원분들 왜냐면 양이 또 많으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먹어볼게요. 잠깐만!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뭐 되는 거 뭐야? 아 진짜? 나는 근데 그게 궁금해. 소리가 진짜 와다닥하고 나는지. 이거 이거 소리 한 번 들어봐요. 엄청 오래된 자두.. 맞아 엄청 오래된 자두 맛이야. 처음부터 이런다고? 그다음 석살라티 이거 진짜 유명해.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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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양쥬에 취하쌈! 염통꼬치향 215칼로리 기름! 뭐야! 기름! 이거 남은 거는 저희 회사 사람들이랑 다 맛보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가 40분이 넘거든요. 일로와 일로와! 야 재율아 일로와! 일로 들어와! 안녕하! 세미! 세미! 뭐야 이거? 몰라 나도. 지금 먹어봐요. 짠! 어 마라냄새! 아니야 마라냄새 고무 냄새나. 아무 맛이 안 났네? 아니 진짜로 고기는 아무 맛이 안 나고 겉에만 향만 있고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무맛이야. 어 이거 기름이! 뭐야 이게? 어디서 나온 기름이야 이게? 꼬치에.. 꼬치를 먹는 거였나? 재율아 너가 문구점에 왔다고 생각하고 신나게 하나만 골라. 썩은 바난인가 이거는? 호바오 밥일걸? 아 죽순이네? 어 죽순! 까먹는 절임죽수! 근데 왜 누나 죽순 채워달라고 지금 각 잡는 거예요? 왜? 미치오 쇼모 미치오! 죽음식들을 이렇게 먹는 거 같아. 니하오! 진짜 이거 뭐지? 피클이 아닌데? 무슨 냄새야? 아 이거 진짜 익숙해! 아 완전 익숙한 냄새야! 아 이거 그 저기 고추장아찌! 오 고추장아찌! 이거 까먹어야 돼. 응! 이거 어떻게 까냐? 이거 밑에 일단 까는 거 같은데? 바나나처럼 까. 우와! 김물 봐봐. 이거 근데 이게 다 떼는 게 맞나? 떼다 보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어디를 먹는 거라고? 뭐 이거 이렇게 다 뗀다고? 아니 잠깐만! 아니 재율아! 나 이거.. 야 나 이거.. 여걸 한 번 먹어볼까 그러면? 여거? 야! 야 누에고치 같아 이거! 외계에서 온 랍스타 꼬리 같아. 이상해. 먹어볼게요. 아 맛있다! 소리가 아삭아삭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 먹어봐 먹어봐. 진짜 소리 안 나는 거야. 응? 아삭아삭 아삭아삭. 으아삭아삭 아삭아삭! 어 캤아삭 아삭아삭! 우와 우와 우와! 재율아 너무 빨리 가고 싶어서 지금 바라 그러는구나! 어? 눈치고 해지하지? 아 잠깐만. 아 아무도 없는 쪽이. 맛을 표현 없은데 나 진짜 아무 맛도 안 떠올려.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도 이런 절임 음식들이 많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맛은 아닌데 식감이 조금.. 오래된 건가? 나 산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아 그래? 너 또 먹고 싶은 거 있냐? 없으면 가도 되는데 있으면 또 먹어봐. 없으니 갈게요, 넌? 그 다음 이거 건도부 이거 먹어볼까요? 어 기름 폭스부터 기름 나와! 세네 장이 아니야! 안에 뭐가 있어! 원래 여기요? 아이씨! 저 여자야! 일단 짠! 짠 거 확실해, 나 내일 붓겠다. 뭘 갈아 넣었어, 약간 고사리 같은. 맞지? 고사리 같은 게 들어있어. 나쁜 녀아! 이거 안주로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거 봐, 살짝 티슈에 묻혔는데. 이번에는 설곤약. 아, 식감이. 곤약은 맞아. 곤약과 오징어의 사이의 식감에 완전 마라가 제대로 묻혀져 있어. 이건 좋아. 이건 술안주로 좋아. 이거는 딱 봐도 우프, 유도우프. 그럼, 수. 그럼 내가 한 거 전 다시 할게요. 요도우프. 아, 피시토프라고 있네. 이거 생선 어묵 좀인가 봐. 이것도 열자마자 기름이... 아, 이거 속이 안 좋지? 먹어보진 않았지만, 고양이랑 강아지 숙식 사료 있잖아요. 그거야. 식감이. 포사포사? 아니. 포사사푸푸. 진짜 신기한 게, 양념은 다 똑같은 거 쓰나 봐. 쉽게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어? 아니, 근데 이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선 깻잎을 못 먹는데, 청국장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음식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낯선 거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아니라며.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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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아! 랄랄랄랄랄랄. 마라 샹궈를 먹는 맛인데, 완전히? 나쁘지 않아. 식감도 그렇고, 오히려 쫀득쫀득해. 오히려 괜찮아. 어?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먹... 뭐야? 아, 개별포장. 정오숫대, 자, 개별포장이라면,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 마라 두부 말랭이. 아, 우리 고구마 말랭이처럼. 어! 그런 말랭이가 아니잖아! 아, 아니잖아! 이게 진짜 향수 신경을 제일 세길때, 뭔가 다 셌는데, 옛날 파운데이션을 먹는데. 아, 옛날 엄마 파운데이션? 그리고 잘못, 향수 뿌렸을 때 잘못 입에 들어가면은. 맞아요, 맞아요. 아, 얘 한 번 먹어보자. 나 이거 궁금했어. 이거는 맛있을 거 같지 않아? 똑같은 맛일 거 같아요. 똑같잖아! 대형볼만 날라졌잖아! 너 내 째 다른 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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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제일, 짱. 그리고 제일 맵고, 제일 자극적이야. 아, 이게 지금 입 안에서 나는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모르겠네, 얜지 젠지 걘지. 팽이버섯 두 마리 진짜 두 마리 근데 아까 그거랑 똑같을 것 같아 봐봐 벌써 빼꼼하고 나와있잖아 맞네 똑같은거 안에 나물들은거 이제는 뭐 진짜 리얼 유리나 이거 리얼이야 이거 유리야 만져봐 아 진짜 찐놀이라니까 뭐야 진짜 놀이야 대리소 조각같은게 아예 타일로 들어왔네 타일에 있네 이거 뭐 들을 때 조심하세요 팽이버섯 아니야 팽이버섯 일단 여기는 자신있다 왜냐면 맛있는집이야 일단 여기 상쾌명이 맛있는집 흰새우 한입 한입 작은 자극이였어 진짜 얼마나 작은 자극인지 보자 흰새우가 얼마나 흰지 양념이잖아 얘가 무슨 인생이야 마라색이지 새우가 작은게 여러개 있는건가 옥조래 어때요 맛있어요 먹어봐요 진짜로 다르게 하나도 식감만 달라 근데 웃긴거 뭔지 알아? 모델이 누군지 알아요? 코미디언 세병선님이죠 대선배님이죠 약간 중국 야시장님보다 맞아 중국 야시장님보다 근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이거 그거는 벌냥인가 돼지 내장 아니에요? 아 진짜? 마라타이 우시? 우시가 소 아닌가? 아 근데 내부새가 이것도 개별 포장이야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아까랑 똑같은거 아니야? 전형적인 그 향 보량주 한잔 맛만 볼래요? 아 이거 따져도 돼 짠 근데 누나 3시부터 술을 먹네요 무슨 맛이야? 응 에? 맛있는데? 마라샨거에 고기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 식감이다 그러면은 잘됐다 이거 내가 선물로 줄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 안 나오네 아 니쟤 샤마 민쥬 아 샤마 이건 수완성의 마시멥타 수완성 시멥타래 이름이 이거 비건 스테이크라고 해요 아 비건 스테이크 아 비건 스테이크 아 못 먹을 것 같아 포장지부터 다 자기들이 붙어있어 이거 느낌이 너무 쎄하지 않아? 어 이거 어묵같이 생겼는데 와 이거는 비주얼 그나마 인차다 이거 그거 냄새 난다 한 번 미트볼에 그 미트볼 향이 좀 나네 아 진짜? 아 빨리 얼른 드시기나 하세요 어 하나 다 넣었어 어 이게 뭔데요 근데? 저도 몰라요 음 음 음 쭉쭉 찢어져 닭가슴살처럼 이렇게 이거 한입에 쭉 빼먹었잖아 대박이고 말일까 뒤에 기름 흐르는 거 봐 괜찮나요? 아 답이 되나요? 아 아 오빠 나랑 눈만치고 도망 나가는 거 봐 서준 오빠 그러다가 도망 나가서 나랑 눈만치니까 장난한 척 하는 거 저 오빠 장난 안 해 지금 하 이거는 이거 안 넣어서 먹어야 될 거 같지 않아? 어 왜? 잠깐만 이거를 넣으면 죽어 왜인 줄 알아? 색깔 봐 여기에 이거 수저 한번 담갔다 뺐어 그러면 이거 넣어볼게요 소스부터가 알갱이가 있어 어 밍밍하다는 표현이 없나? 이거 뭘까? 이 존재는 음 실비수록 괜찮은데? 마라탕에 두 들어있는 넙젓 당면 같은 식감보다는 살짝 더 포슬포슬한데 어 또 두부만큼 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거 아까 썸남이랑 먹으면 안되겠다 왜냐면 음 진짜요? 아 밍밍하면 아까 그 팽이버섯이랑 먹으면 되겠다 음용 음용 버전 음용 이렇게 해서 진짜 마라탕이야 진심이야 재율아 한입만 먹고 가 이번에는 마라탕이야 이거 죽은 닭의 껍질이다 alsó 국물 국물이면 음 맛있긴 해 어때? 맛있네 봅 이건 맛있다 아 그래?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럼 ft 회사가 다 똑같은거 네 네 어 썩었네 앗 분배맨은 바뀌고 양념은 똑같다 총평입니다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아렵다. 아 이 말이야. 나 지금 입이 너무 에려. 식감만 달라서 뭐가 맛있다, 뭐가 맛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애매해? 다음에 또 함께 할 의향이 있습니까? 닭발 이런 것도 있더라고.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 있는 거 프라이핑 칸고에다가 닭다른 거 싹 겹잖아요? 그걸 말하셩고? 웃기다. 아 진짜 마라샹고가 여러 가지 넣어서 뽑은 거잖아. 그리고 여기다가도 다 넣어서 끓이지? 마라탕이야 그냥. 그럼 우리 오늘은 마라샹고를 먹었다. 아 나는 이거 만드는 환경이 좀 궁금하긴 하네. 왜냐면 이게 타일이 만두 손넣듯이 넣어놨잖아, 이걸 안 보이게. 맞지? 이거 만약에 뽀쟁이에 이렇게 있었으면 보였을 텐데. 이거는 좀 주의해주세요, 이거는 확실히.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끝.